IBK 투자증권이면 지금 종합금융투자회사 아닙니까? 커버하는 걸 보세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가전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2차전지, 인터넷 게임, 유통, 화장품, 통신서비스, 자동차 기계, 은행, 음식료를 거의 모든 종목을 다, 모든 섹터를 다 망라하는데 발효가 없습니다. 발효가.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기 쉽지 않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사이트 먼슬리 이 리포트에 없어요. 바이오 종목 섹터는. 그만큼 아까 근데 SK증권에서 주간 추천 종목으로 세 종목이 뜬 것 중에서 섹터론 헬스케어가 들어갔다는 거 저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증권회사의 리포트를 막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 같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셀티론에 투자한다고 해서 다른 섹터 쪽 리포트를 전혀 안 읽으시면 안 돼.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읽은 거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보고서가 36장짜리예요. 근데 뭐 우리는 핵심적인 요약된 것만 보니까 반도체는 뭐 날씨로 기상도를 했는데 안 좋아요. 디스플레이는 더 안 좋습니다. 가전 전자 부품은 10월까지 아주 좋아요. 타픽은 이누텍입니다. 소부장도 안 좋아요. 2차전지 아주 막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인터넷 아주 막습니다. 네이버. 어제 망주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아주 이거는 끝까지 가져가도 좋다고. 게임 아주 막습니다. 넷마블을 했어요. 제가 게임주 저는 펄어비스 좋게 본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IBK 투자증권에서는 왜 넷마블을 좋게 보는지 이 사람들이 내가 좋게 보고 있는 펄어비스랑 어떤 뷰가 틀린 거지 그런 거를 비교 검토하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만의 밸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저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보고서들을 많이 읽으시고 본인의 생각을 투영하시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은 9월달 10월달 좋게 보고 이마트를 좋게 본대요. 면세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코스맥스, 통신, SK텔레콤, 자동차는 10월달에만 좋고 현대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 많았죠.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뽑았어요. 기계는 8, 9, 10월이 다 좋네요. 한화시스템, 은행은 금리 인상되니까 KB금융, 음식료는 10월달에 좋아지는데 롯데포드 그러니까 이런 탑픽 종목들, 그 다음에 8, 9, 10월에 다 맑은 것들을 이렇게 관심 정보를 놓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아 이건 정말 IBK 투자증권의 레포트와 내가 보는 뷰가 같다라고 하면 조금씩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